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후드를 열고 닫을 때마다 쇼바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는데요. 본네트 쇼바 교환하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돈 들이지 않고 소음을 잡아볼게요. 양털이 준비하고요. 플루이드 필름에서 나온 AC360으로 윤활제 같은 것입니다. 양쪽 쇼바에 뿌려줄게요. 아까의 뿌응하는 소음은 전혀 나지 않네요. 쇼바 바꾸지 않고 저렴히 소음 잡았습니다. 브런치 카페에 왔어요. 샐러드랑 스파게티, 커피 주문했어요. 수리비 아껴서 오니 공사로 먹는 느낌입니다. 커피가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